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아파치2 버츄얼 호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눅스 관리를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치, DB, 그 다음에 PHP를 인스톨하고 네트워크 설정 봤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설정에 의해서 아파치2 버츄얼 호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 버츄얼 호스팅을 이용해서 위키라든지 워드프레스라든지 웹미니라든지 이런 툴들을 한번 설치해보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일단 먼저 버츄얼 호스팅을 하기 앞서서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합니다. 버츄얼 호스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버츄얼 호스팅이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버츄얼 박스를 써가지고 가상의 로컬 네트워크에서 웹서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용 IP나 이런 것들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설정을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공공 IP를 쓰시기 위해서는 IP 어드레스를 사실 구매하셔야 되고요. 또 도메인 네임을 쓰시려면 도메인 네임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시고 나서 그런 설정을 다 끝내고 나서 버츄얼 호스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웹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쪽에 브라우저 이 부분 전체를 다 브라우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브라우저에서는 유저가 이제 URL이라는 걸 넣습니다. URL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맨 앞에가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나는 무슨 프로토콜을 쓸 거야. 그죠? 통신 프로토콜은 어떤 걸 쓸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HTTP일 수도 있고요. HTTPs일 수도 있고, COPPO일 수도 있고, FTP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리고 나서 콜론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슬래시하고 서버 이름을 씁니다. 서버 네임을 씁니다. 서버 네임은 둘 중에 하나예요. IP 어드레스를 써도 되고, 도메인 네임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추가로 더 붙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콜론하고 번호가 붙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포트 번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HTTP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나는 80번 포트, 디폴트는 80번 포트입니다. 근데 나는 8080번 포트, 나는 8000번 포트 쓸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포트 번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여기다가 원하는 도큐먼트를 씁니다. 도큐먼트는 디렉토리죠. 나는 예를 들면 about에 있는 input.html을 요구해.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도큐먼트의 경로를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요구된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이 이 요구된 URL에 대해서 웹브라우저가 파싱을 해서 어떤 서버에 어떤 프로토콜로 어떤 포트에 요청하는구나 그리고 그 컴퓨터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너 지금 예를 들면 HTTP니 HTTPS니 그걸 보고 너 HTTPS로 서비스하는구나. 그러면 요구를 프로토콜을 잠시 바꿔요. 그런 동작을 하고 만약에 이게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없대요. 서버가 반응을 안 해요 등등의 에러를 이제 웹브라우저가 되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웹서버가 나한테 이런 요청이 있구나 그럼 이걸 해줘야지 하고 이 도큐먼트를 가봅니다. 도큐먼트에 갔는데 도큐먼트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응을 해서 이 도큐먼트를 이쪽에다가 돌려주겠죠. 돌려줄 때 무슨 문서로 돌려주냐면 뭐 HTTPS일 경우에는 암호화된 문서로 또는 그냥 HTTPT일 경우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문서로 HTML 문서를 줍니다. 그럼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고 인터프리팅을 해서 렌더링을 해서 그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그 페이지가 없어요. about import.html에 나한테 없는데 그러면 에라가 유명한 에라죠. 404란 에라. 페이지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내부에서는 import.html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겠죠. DB를 억세스하기도 하고 또는 뭐 PHP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하고 등등등등등 해서 어찌 됐든 간에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이쪽 웹브라우저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유저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IP어드레스나 도메인 네임 그러니까 이제 노드명이죠. 노드네임을 보내고 그 다음에 포트번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큼이 다 요구되는 리퀘스트 인포메이션으로 서버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서버는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웹서버를 처음에 만들던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서버 한 대가 공식적으로는 어떤 URL 하나만 서비스해 주는 것이 조금 서버는 되게 비싼데 아깝다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버 한 대를 가지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버츄어로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웹브라우저가 어떤 요청을 했는데 어떤 요청을 했는데 어떤 요청을 했는데 예를 들면 도메인 네임이 여기서는 이제 도메인 네임으로 했는데 A.com이라는 거 B.com, C.com, D.com, D.com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의 서버 전부 다 똑같은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메인 네임 설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A.com도 이 컴퓨터야 B.com도 같은 컴퓨터야 C.com도 같은 컴퓨터야 그러면 서버 한 대가 아파치 서버 한 대가 우리는 지금 아파치를 다루고 있으니까 아파치 서버 한 대에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접속을 했어요. 그렇지만 URL에는 다른 이름이 들어있겠죠. 아 그럼 다른 이름을 요청했구나 그러면 이 아파치 웹서버가 너 A 회사의 IP 어드레스를 요구해? 그럼 IP 어드레스는 이거지만 URL이 A.com을 요구청했어. 그러면 A.com에 있는 것들을 보내주고요. B.com을 요청하면 B.com을 요청해주고 C.com을 요청하면 C.com을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Virtual, 가상의 웹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가상 서버죠.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버츄얼 호스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다섯 개의 서비스가 예를 들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손님이 하루에 열 명 정도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싼 서버를 샀는데 싼 서버를 쓰기에도 너무 손님이 적어요. 그럴 때는 이 다섯 개의 서비스를 버츄얼 호스팅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A.com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하루에 10만 명씩 와요. 아, 이건 서버를 하나 떼야 되겠다. 서버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A.com의 IP 어드레스를 이쪽에 다른 서버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A.com을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A.com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이 서버를 어? 10만 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천만 명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러면 이때는 안 되겠죠. 그럴 땐 이 서버를 여러 대를 두고 반대로 여러 개의 서비스가 하나의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말하자면 이제 클러스터죠. 클러스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여러 개의 서버가 동시에 하나의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P 이런 것을 해주는 또 이제 IP 테크닉들이 있어요. 그런 테크닉을 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버추얼 웹호스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실습을 통해서 배울 건 뭐냐면 아파치를 사용하고 지금 우리 기계는 우분투 20.04를 버추얼 박스에다가 설치를 했죠.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가지고 우분투 20.04를 가지고 버추얼 호스팅 아파치 2를 가지고 버추얼 호스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한테는 공식 도메인 네임이나 공식 IP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가상의 로컬 비공인 URL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IP 애드레스가 192.168.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따로따로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아파치 서버가 따로따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해줄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버추얼 아파치에서 버추얼 호스팅을 하는데 버추얼 호스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디렉토리에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어떤 디렉토리에 들어오면 어떤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디렉토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phpMyAdmin은 phpMyAdmin은 어? 내가 디폴트 디렉토리라고 하는 www.html 밑에 bar 밑에 www.html 밑에 phpAdmin이라는 디렉토리가 없는데 그 디렉토리 설정에서 음 이 디렉토리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디렉토리로 보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는 버추얼 호스팅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버추얼 호스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가 IPAdress 예를 들면 요청이 들어온 IPAdress에 따라서 다른 서버로 보내주는 방법이 있고 by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네임에 따라서 이 사람은 아 이 도메인 네임으로 요청을 했구나. 같은 IP라 하더라도 다른 저기로 보내줄 수가 있고요. 포트 넘버 맨 끝에다 쓴다고 그랬죠. http colon slash slash 노드네임 콜론 포트번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80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포트번호를 안 쓰면 디폴트 포트 넘버는 80입니다. 80이에요. 그리고 포트 넘버가 써졌을 때는 아 이 포트 번호로 요청했구나.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지 하고 딴 서버로 보낸 거죠. 딴 디렉토리로 보낸 거죠. 아파치 하나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실습을 할 겁니다. IP 네임이나 이름이나 도메인 네임이나 포트 넘버를 가지고 버츄얼 호스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 etc의 밑에 가면 아파치2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리눅스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파일이 대부분 요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 아파치2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고쳐가지고 고치는 방법으로 고쳐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고치기 전에는 예전에 있던 파일을 백업을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아파치 컨트롤 컨피그 테스트라는 걸 해봐요. 이건 뭐냐면 이 명령은 아파치 유틸인데 컨피규레이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치를 리스타트 시스템 컨트롤 명령을 써서 제가 지금 오늘 실습을 할 거는 아파치 공식 디렉토리에 있는 문서 그래서 V호스트에 대해서 만들어졌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하고 싶으면 이 문서를 보시면 좋은데 이 문서가 아직 최신판으로 한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습은 이름과 IP ADDRESS와 포트넘버를 가지고 버츄어로스팅을 만드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네.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버츄얼 머신의 우분투를 열었고요. 텀넷을 열어서 수도 수에서 계속 슈퍼 유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컴퓨터의 네트워크 설정을 여러분도 보시려면 IF CONFIG 라고 했죠. IF CONFIG 해봤더니 네트워크 카드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EMP S3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IP ADDRESS는 86이 나왔고요. 하나는 85가 들어있고 루프백 네트워크에 이렇게 127 0.0.1이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된 걸 여러분들 보실게요. ETC 호스트스 파일에 보시면 호스트스 파일에 IP ADDRESS와 호스트스 파일은 간단합니다. IP ADDRESS와 이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샀다면 여기다 이 공식적인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NS을 등록하셔가지고 인터넷에 내 IP ADDRESS 이거는 도메인 네임이 뭐야 라고 알려주는 DNS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DNS 설정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여기 IPv6 라고 하는 굉장히 긴 IP 주소를 사용하는 프로토컬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어요. IPv6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한테 지금 4대의 루프백 네트워크에 0.0.1 로컬호스트하고 0.1.1 한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어댑터에 브리지 시킨 네트워크가 있죠. 어댑터에 브리지 네트워크는 여러분도 버추얼 박스에서 설정에 여기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에 가보면 어댑터1이 있고 어댑터2가 어댑터에 브리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어댑터에 브리지가 돼 있으면 호스트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PC하고 똑같은 같은 네트워크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처럼 노드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4대가 있어요. 이 4대에 대해서 4대에 대해서 버추얼 호스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추얼 호스팅을 하는데 제가 PPT에서 보여드렸던 URL이 있었죠. 아파치에 버추얼 호스팅에 대한 도큐먼트가 있는데 여기 한글을 누르시면 원래는 English로 되어 있고 한글을 누르시면 번역이 최신판 번역이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과정으로 먼저 호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버추얼 호스팅을 만들기 전에 한번 상태를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어떤 명령을 알려드렸었냐면 아파치2 컨트롤에 컴피크 테스트라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치2 컨트롤이나 아파치 컨트롤이나 같은 명령이에요. 컨피그 테스트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치2 에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설정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설정을 잘못 바꿔가지고 내가 쓰고 있던 원래 쓰고 있던 아파치 서버도 그 웹 서버도 못 쓰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는 지금 어드레스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로카로스 라고 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192.168.0.86이 있는데 0.86이 또 똑같이 나오고요. 그쵸. 192.168.0.85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etch.hosts 봤더니 여기 보시면 환 버추얼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럼 환 버추얼 박스도 똑같이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환 버추얼 박스 이렇게 쳤는데 환 버추얼 박스를 타더니 서치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요거를 가고 싶은 건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예스 하고 누르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파치 서버가 바깥에서도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바깥에서 접속되는 거는 192.168.0.85였죠. 85에서도 똑같이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2.168.0.86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컬 네트워크 에서도 PC가 PC가 이 아파치 서버를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부에서 로컬 네트워크에서 당연히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버추얼 호스팅을 이 4개의 기계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내용을 웹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현재 컨피규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봤더니 아파치트 컨트롤 해봤더니 아파치트 컨트롤이 쿠드 쿠드나 릴라이블리 디터미더 서버에 풀리 퀄리파이드 도메인 네임 하고 나왔어요. 풀리 퀄리파이드 된 잘 정리된 정확한 도메인 네임이 설정이 안 돼있다 라고 나왔어요. 127 0.0 1.1을 1에 해당하는 것을 셋 서버 네임 해라 그리고 글로벌 로 돼있어요. 아파치 서버에 대한 글로벌 설정은 어디 들어 있냐면 etc 밑에 아파치 아파치 2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아파치 2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이 파일에 뭘 넣어라고 했냐면 서버 네임 으로 해가지고 127 0.1.1에 해당한 걸 늘 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수정하기 전에 수정하기 전에 뭘 하셔야 되는 게 뭐 하는 게 좋으냐면 카피를 떠오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면 작업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날렸을 때 아파치 서버를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돌리기 위해서 아파치 2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아파치 2 컨피그레이션 파일 오늘 6월 1일 이에요. 22년 0602 이렇게 백업을 받아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vi 아파치 2 봐봤습니다. 갔더니 대부분 다 코멘트 해요. 1. 첫번째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네요. 설명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파일은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을 하는 파일 이고 그 다음에 모듈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이네이블드 사이트 이네이블드 버츄얼 호스팅 사이트 이네이블드 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밑에 스타 점 컴푸를 가져다가 쓴 다 라는 얘기 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커멘트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데이터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이니까 당연히 여러가지 아파치 서버 전체에 대한 세팅 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include 모듈을 include 하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설정 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고요. 나중에 include 할 때 보면 include 맨 끝에 가서 보시면 버추얼 호스팅을 위한 컴피그레이션 파일도 로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에라 메시지 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27 0.1 에 해당하는 기계를 호스팅을 호스트 네임 을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호스트 네임 하고요. 이름이 뭐 있냐면 이름을 보기 위해서 잠깐 잠시 볼게요. etc 호스트 하고 봤더니 환 버추얼 박스 네요. 가져다가 복사해서요. 엔트 치고 호스트 네임 은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할게요. 페이스트 환 버추얼 박스 이걸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파치 2 2 컨트롤 그 다음에 컴퓨터 테스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신텍스 에라 래요. 228번 라인에 호스트 네임 이라고 써야 된대요. 잠깐만 제가 잘못 썼나봐요. vi 호스트 네임 어 환 버추얼 박스 맞는데요. 잠깐만요. 다시요. 호스트 네임 이 아니라 뭐 있죠. 서버 네임 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호스트 네임 이 아니라 서버 네임 이렇게 쓰면 됩니다. vi 에디터 에서 칼라모 모드 켜져 있으면 틀리면 이 색깔이 하얀색으로 나오죠. 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컴퓨터 테스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신텍스 오케이 하고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 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 이 설정이 다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설정을 바꾸는 거는 아파치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명령은 시스템 컨트롤 마이너스 리스타트죠. 리스타트 아파치 2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스타트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리스타트를 하신다면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이게 작동이 잘 되나 릴로드 해봐요. 85는 작동이 잘 되나 릴로드 해봐요. 86는 작동을 잘하나 릴로드 해봐요. 로컬스턴 작동이 잘하나 릴로드 해봐요. 다 작동이 잘 돼요.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어 지금 거기에 서버 네임을 뭐라고 정했다고 해서 어 어떤 기계만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일단 컴퓨터 테스트를 했었는데 뭔가 에러가 나면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컴퓨터 테스트를 했을 때 신텍스 오케이 하고 나온 게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치 컨트롤 컴퓨터 테스트하고 비슷한 명령이 뭐냐면 아파치 2 컨트롤 하고요. 마이너스 S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S를 하면 좀 더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아 버츄얼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 여기 etc 아파치 2 밑에 사이트 이네이블드 에 들어가서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파일을 그냥 고치는 방법도 있고 다른 파일들을 추가한 이 파일하고 비슷한 다른 파일들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버츄얼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바 밑에 www 밑에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원래 바 밑에 www 밑에 HTML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활용리스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HTML은 가보면 vi-index.html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특별하게 로컬 호스트라고 써놓을게요. 로컬스트 여기 여기의 위치는 어디냐면 HTML이에요. 그죠? 위치 그죠? 그리고 나서 다른 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CD 예를 들면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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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에 가면 86에 가면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꿔놨고 예를 들면 여기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바 밑에 www 밑에 HTML 뭐 환 86이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 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들었냐면 4개를 만들어 놨어요. HTML HTML 환 815 816 그 다음에 HTML 환 버추어박스 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CD ETC 밑에 아파치 밑에 Sites Available 가 볼게요. 그리고 나서 000 default configuration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되게 설정 많이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백업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copy 000 default config 파일을 000 default config configuration 파일 22년 0 6 이렇게 해 놓을게요. 백업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vi default control 가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첫 번째가 하나의 IP 어드레스 인데 여러 개를 서비스 한대요. 여러 개를 서비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IP 어드레스 는 하나인데 이름을 여러 개 하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면 ETC Hostess 보면 IP 어드레스가 4개가 다른데요. 0.0.1 이나 0.0.1 1.1 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로컬 네트워크는 전부 IP 어드레스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별로 특별하게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IP 어드레스 인데 이름이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 문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설정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다 똑같은데 리슨 80이 있고 리슨 80이 있고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거예요. 리슨 80이 있는데 한글로 가면 여기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임 버추어로스트 스타 80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대신 이름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름을 먼저 두 개 만든 작업을 해볼게요. Q 하고요. VI ETC 호스트 쓰죠. 호스트 인데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인서트 로컬 호스트 2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3 라고 하는 이름 세 개를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컨텐츠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바 밑에 어 또 바 밑에 바 밑에 www 밑에 HTML 이었죠? 어 여길 가서 음 여기서 HTML을 카피 를 뜰게요. 카피 마이너스 HTML 를 HTML 로컬 호스트 2 다시 똑같이 로컬 호스트 3 로커피 뜰게요. 그리고 나서 HTML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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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 2 에 가서 vi 인덱스 점 에서 여기는 로컬 호스트 2 2 라고 갈게요. 그 다음에 cd 점 HTML 마이너스 로컬 로컬 호스트 3 에 가서 인덱스 여기는 3 라고 해줄게요. 3 됐어요. 지금까지 한게 뭐냐면 etc 호스트 에서 호스트 127.0.0.1 로컬 호스트 했는데 그 뒤에다가 이름을 더 지워줬어요. 그건 이제 알리아스 네임 이라고 하는데 로컬 호스트 2 로컬 호스트 3 도 127.0.0.1 이리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포트 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cd etc 아파치 2 에 sites available 에 가서 이 0 0 0 파일 고쳐서 다른 서비스를 하도록 만들게요. 근데 뭘 하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리슨 80 를 하라고 했어요. 리슨 80 그러면 해볼게요. 리슨 80 하고 나서 한번 리슨 80 이 어떤 작동을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파치 2 컨트롤 그 다음에 뭐 했죠? 컴픽 테스트 해볼게요. 그랬더니 캐나 디파인 멀티플 리슨 온 세임 아이피 포트 에 대해서 여러 번 정할 수 없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시면요. 가보시면 아까 아파치 etc 아파치 2 에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보면 인클루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vi 아파치 2 컨피그레이션 파일 보면 맨 끝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요. 컴프 이네이블드 에 있는 스타점 컴프를 가져온대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가져온대요. 그러면 아까 리슨 이라고 했죠. 한번 찾아볼게요. 그랩 리슨 리슨 스타일 보면 포트 스탑 컴프라고 파일에 리슨 80 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미 포트 스탑 컴프 파일에서 리슨 80 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슨 80 을 또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요. vi 아파치 컴프 에 가서 보시면 서치 포트 컴프를 가져온 데잖아요. 그죠. 포트 컴프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포트 컴프 할 때 리슨 80 을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버츄어로스트 어떻게 만들나 봤더니 스타 해놓고 80 그 다음에 도큐먼트 서버 네임 서버 네임 이렇게 정해놓고 도큐먼트 루트만 바꿔줬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 서버 어드민 이란 페라멘트는 뭔가요? 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서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메일을 누구한테 보낼 건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러로그는 만약에 웹서버에서 에러가 생겼으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것도 여기다 그냥 저장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다 지우고요. 이거는 vi에 대한 메시지고요. 뭘 더 넣으라고 했냐면 네임을 넣으래요. 서버 네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서버 서버 네임 하고 얘는 예를 들면 로카로스트 였어요. 오케이. 그럼 로카로스트일 땐 1이 가고 그죠?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복사해요. vi에서 복사하는 게 아니죠. 8 yy 하고요. p 할게요. 또 p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서버 네임이 로카로스트 2이면 로카로스트 3이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카로스트 호스트 2 그죠? 지테맨 로카로스트 3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시 느낌표 아파치 컨트롤 해봤더니 아파치 컨트롤 컴퓨트 S 신텍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됐으니까 이걸 뭘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시스템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아파치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아파치 2가 리스타트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로카로스트에 들어갔어요. 릴로드 했더니 로카로스트는 로카로스트 HTML 하고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추가 그러면 로카로스트 2는 네 로카로스트 2래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글자들 네 그 다음에 그럼 로카로스트 3는 로카로스트 3 그랬더니 여기 로카로스트 3라는 걸 검색했네요. 나는 검색한 게 아니고 이 HTTP를 원해요. 그럼 예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로카로스트 3 내가 3개 IP 어드레스는 127.0.0.0.1은 어디로 가나요? 4 0.0.0.1은 그냥 로카로스트로 가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게 어느 거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다시 vi에서 호스팅 했는데 아 우리는 호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서버 네임이 로카스트2면 1이 가고 로카스트2면 1이 가고 로카스트3면 이걸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1이 가네요 그러면 이런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8 줄을 지울게요 지우고 맨 뒤로 옮길 p 그리고 나서 다시 시스템 컨트롤러 리프트 를 했어요 아파치 리스타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께요 로카스트로 가면 릴로드 로카스트로 갔어요 그럼 117 0.0.1은 릴로드 해 볼게요 네 로카스트2로 가요 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게이니까 숨겨져 있는 설정들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이 이름도 로카스트2도 아니고 로카스트3도 아니고 로카스트로 처음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러면 ip 어드레스로 들어온 사람한테 따로 따로 뭐 줄 수 있나요 해볼게요 한번 네 그럼 먼저 대로 8 dd 해갖고 윗줄에다 다시 원인치 시켜 놓구요 어 그러면 다시 8 yy 해갖고 p 해 볼게요 그러면 로카스트3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127.0.0.1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거 또 콘텐츠를 만들기 고참하니까 로카스트3로 보내 버릴게요 아 되겠죠 와이트큐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스템 컨트롤 할게요 그래서 리스타트가 됐어요 그럼 다시 127 0.0.1이 온 사람이 어디로 간지 봅시다 네 로카스트3로 갔죠 아까 2 였는데 릴로드 해 볼게요 3로 가죠 어 믿기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네 3로 갔어요 이런식으로 ip 어드레스 하나를 하나를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어 호스트로 이름을 이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접속했냐에 따라 다르게 접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번째 두번째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봐요 이거는 여기에 뭐냐면 모든 원 아이피 ip 어드레스가 여러 개 있어요 ip 어드레스 금요가 여러 개 있을 땐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버처로스트 한 다음에 ip 어드레스 쓰래요 서버 네임 쓰고 아하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까는 스타라고 썼는데 ip 어드레스를 쓰면 해결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리스는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버 네임 서버 네임 우린 이미 했고요 도큐먼트 루트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글로벌에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한번 카피 떠 가지고 추가해 볼게요 카피해서 한번 더 해 볼게요 이번에는 ip 어드레스 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추가할게요 5 그 다음에 페이스트 할게요 근데 우리 알표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음 4 패스 192.168.0.85 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걔는 어디 있었냐면 따뜻 아 예 밤이 때 아까 만들어 놨다 말씀 드렸죠 따뜻다 밑에 4 인서트 html 마이너스 환 8 5 라고 했어요 그쵸 5 그 다음에 이 도큐먼트 루트 카피 해갖고 아는 어 주소가 될 192.168.0.0.86 이구요 그 다음에 서버 네임이 뭐 했냐 면 서버 네임이 뭐 했냐 면 수 1 80 5 구요 이쪽은 환 80 80 6 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여기에 다른 설정들도 넣을 수 있어요 어 여기에 로고 들어가는 것은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일을 어 여기는 다른 로그 파일에 다 저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 파일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어 아시겠죠 네 일단 한번 한 번만 바꿔 볼게요 로구나 요 로고를 요거 요 로고를 바꿔 보고 싶어요 이 yy 해갖고요 피하고 음 얘는 얘는 가능하다면 다른 디렉터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파일 이름은 억세스 8 5 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에러를 저장하고 싶어요 에러는 85 에라 85 좀 로그에다 저장하고 싶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되요 알겠죠 4 그럼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이 되겠죠 그죠 4 아 다음에 4 제가 요거 인데이션 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것도 똑같이 해 볼게요 2 yy 하구요 p 하구요 에라 86 점 5 에라 악세스 파일 6 점 로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아 컴퓨터 테스트를 했더니 오케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해 볼게요 리스타트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고친게 뭐냐면 어 한 8 6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어 아니에요 저 저는 한 팔이 검색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gtb 1 8 6 에 갈려 가는거에요 그러니까 1 8 6 이렇게 나왔죠 밤이 때 따 따 따 밑에 html 86 에 있대요 1 85 는 4 4 요기 보내주세요 1 85 는 1 85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컨텐츠가 보이신 거에요 다른 ip 어드레스 에 에 해당하는 그 해 ip 어드레스 해당하는 웹사이트로 보내주는 거죠 그쵸 알겠죠 음 간단해요 또 하나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여러 ip 어드레스 1 8 6 1 8 5 전부 1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 싶을 때는 버츄 로스팅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도쿠어트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존좀 뭐예요 4 여러 네트워크 카드 들어왔어도 한 곳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를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러닝 워닝 디퍼런트 사이트 온 디퍼런트 포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포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해줘야 되는게 뭐냐면 리스너 리슨 8080 해줘야 되요 그래서 8080 포트도 만약에 8080 포트로 요청이 들어와도 웹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냥 그렇게 썼는데 거기다가 8080 이라고 하는 것을 콜론하고 8080 이라는 걸 넣어주면 8080 이라는 걸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만 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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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이 들거에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요 만약에 0 0 0 디폴트만 다 이렇게 고쳤을 때는 되게 복잡해 질 것 같아요 그렇죠 파일이 너무 길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카피 0 0 0 0 디폴트 닷 컴프 하구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8080 8080 뭐라고 할까요 뭐 한 86번 포트에 다만 해 볼게요 환 86번 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이야 라고 해 놓을게요 여기 컴프라고 끝나는 파일만 있으면 모두 다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어요 8080 컴프 그 다음에 뭘 할거냐면 8080 85번 포트에만 85번 포트 또 하나에 여기다가 인서트 하고 콜론 콜론 8080 포트로 물어보면 그럼 디렉터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85를 고쳐서 인서트 마이너스 하고요 8080 해 놓을게요 그리고 8080 포트만 85번 포트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어베일러블에만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cd 점점 사이트 c 이네이블드 에 이네이블드 에 가서 ln 링크 해줘야 돼요 ln 마이너스 s 점점 디렉토리 사이트 c 어베일러블 에 가서 8080 포트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심벌리 링크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 80 광고 1 86 잠깐만요 86 86으로 고칠께요 8080 4 8 6으로 고칠께요 8 r 6 8 6 번 그쵸 그 다음에 8 6 8 0 8 0 8 6 로그 8 6 로그 이렇게 고쳐 놓을게요 그러나서 컴피레이션 제대로 된지 한번 볼게요 아파치 콘트롤 4 근데 문제가 있대요 워닝인데 바하 밑에 따따따 밑에 html 이게 없대요 오케이 그러면 카피할게요 푸시 뒤 예 현재 디렉토리를 푸시해 놓는 거예요 푸시 뒤 바하 밑에 따따따 밑에 갈게요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로 가서 카피 html 환 86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디렉토리 속까지 다 카피하면 카피 마이너스 r 이죠 html 마이너스 환 86 하고 마이너스 8080 이렇게 놓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카피가 됐죠 그럼 cd 이 디렉토리에 가볼게요 그래서 vi 인덱스 점에 가서 어 황 86 이고 여기는 인서트 포트가 8080 포트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 디렉토리로 갈게요 원래 디렉토리로 와서 한번 다시 테스트 해봐야죠 그러면 아파치 컴퓨터 컨트롤 어 컴퓨터에서 ok 되요 그러면 리스타트 해볼게요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아파치 2 했어요 그러면 80 86번 포트 80 환 86 가볼게요 86 갔을 땐 네 환 86으로 갔어요 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1886 한다면 콜론 8080 포트라고 알려줘요 엔터 칠게요 그랬더니 unable to connect 가 나왔어요 unable to connect 커넥트가 안된대요 왜 안될까 라고 생각해봤더니 여기 리슨 8080이 있어요 그럼 리슨 8080이 있는데 리슨 8080이 안됐잖아요 방법 1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8080 이 파일에 맨 위에다가 여기다 리슨을 쓰면 되지 않나요 리슨 8080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아파치 컨트롤 하고요 그랬더니 오케이 돼요 그러면 시스템 컨트롤 해갖고 리스타트 했어요 그랬더니 리스타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릴로드 해볼게요 릴로드 했더니 됐어요 포트 8080으로 나왔어요 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방법보다는 지금 이 컨피그레이션 에서 보면요 vi 8080 리슨이 여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보다는 밑 디렉토리에 가서 그래서 보면 포트스 닷 컴프라는 게 있죠 vi 포트스 닷 컴프에 가서 리슨 80이 있잖아요 그렇죠 5 여기서 리슨 8080을 여기다 넣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시스템 컨트롤 해서 리스타트 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8080 포트가 잘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8080 포트가 잘 작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의 ip address에 여러 개 버츄 호스트 여러 개 ip 가 있을 때 ip address 뜯는 것 각각의 ip 에다가 포트를 뜯어 가지고 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이름을 8080 포트로 들어온 모든 뭐 ip address 어떤 ip address 들어갔든 이 서버에 들어온 거에 8080 포트로 들어온 거 다 이리 보내세요 아주 복잡한 컴비네이션에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 보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컴피레이션 파일에 그 로그 파일하고 에라 파일이 어디 저장된다고 이렇게 파일들을 바꿨었잖아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 드릴게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바 밑에 로그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var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변통이 심할 때 심한 파일들을 거기다 담아놓는 디렉토리입니다 var 로그에 가면 바 로그에 가면 여기 아파치2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아파치2 거기 가보시면 우리가 만들었던 여기 보시면 에라 85.log 에라 86.log 뭐 억세스 85.log 억세스 86.log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2에 파일들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럼 86번 로그를 제가 에라를 발생시켜 볼게요 예를 들면 ppppp not pound가 나왔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어 어 아직 에라가 적당 잠깐만요 80 제가 86번 포트에 들어왔죠 86번 포트에 들어왔는데 86번 포트에 억세스는 늘어났네요 그죠 그러면 보면 뭐 억세스 86.log을 보시면 네 여기서 모질라 모질라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리눅스에서 이렇게 해갖고 어떤 디렉토리를 접속을 했습니다 뭐 요런 정보들이 그리고 나서 404 여기죠 그죠 여기 있죠 404 not pound가 404 에라예요 404 에라가 났습니다 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 밑에 로그 밑에 아파치2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접속해 갖고 어떤 접속을 했다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는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